흡수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윤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것. 다시 이야기하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손을 댔다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댄 것은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조작되는 것을 뜻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조작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자수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심하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육을 이상받은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이 속하거나 흥미를 갖고 있는 지역구나 비례대표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면 그분이 특별한 선거에 조회가 깊지 않으시더라도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서울경원은 4분의 1 부산경원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곱하게 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 숫자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발견인 거죠. 그것은 대단한 그런 발견인 겁니다. 이런 발견은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 관련된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또 한 번 시골촌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1차 사전투표와 1차 사전투표에 시간별로 발표하는 누적 사전투표 득표수 혹은 사전투표자 수를 조사를 해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규칙을 갖고 있는 수의 그런 연결고리를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일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공병호 tv는 지금 천 명 이상 이렇게 못 보도록 그렇게 많이 묶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송을 못 보도록 하는 탄압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훨씬 더 심해졌으니까 방송 탄압이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면 한국은 거의 망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뭉개는 자 사실을 은폐하는 자 사실을 외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식자증과 그리고 권력증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하지만 그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시골촌부 같은 분들도 등장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소위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이런 일부분에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소위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확정적 사실인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